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자 그 다음에 26번에 보시면 기억장치가 나옵니다 기억장치 자 기억장치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중앙처리장치니까 요 세가지를 중앙처리장치라고 그랬죠 기억장치는 그 중에서 기억장치 하나만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주기억장치 주기억장치 어디 있어요? 중앙처리장치네 어쩌면 컴퓨터 본체에 있는거죠 컴퓨터 본체 우리 본체란 말을 말씀해 본체 우리가 PC 그러면 PC 한급 PCB 카드 한장애가 처리장치 제가 연상оки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보드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기억장치는 주로 주기억장치 보조격장치 그렇게 나눠지고 또 주기억장치는 반도체 기억장치도 있고요 또는 필요에 따라서 자기코아장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거기 보죠 26페이지 기억장치의 기능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기억하거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참 중요합니다 정의가 자 우선 뭐라고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기억한다 프로그램은 어떤 일의 처리 순서죠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기억하거나 우리가 여기에 뭐냐면 SPC 방식 아닙니까 아까 스토드 프로그램 컨트롤 폰 노이만이 말했던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처리된 결과 있잖아요 처리한 처리한 결과를 저장하는 장치다 처리한 결과를 저장하는 장치다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시켜 놓고 하잖아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을 처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CPU가 처리한 데이터를 주기역 장치가 있다 주기역 장치 주기역 장치는 아까 중앙 처리 장치에 있는 겁니다 중앙 처리 장치 중앙 처리 장치 내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 있는 거 중앙 처리 장치 내에 있는 거예요 내게가 그런데 데이터는 항상 중앙 처리 장치에 의해 처리되므로 보조역 장치나 외부역 장치에 있는 데이터는 주기역 장치로 불러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일을 처리할 때는 주기역 장치에 와서 일을 처리한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CPU를 말했을 때 자 우회가 뭐죠 제어 장치가 있었죠 그냥 여기가 저장 장치가 있었고요 여기가 연산 장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저장 장치는 우리가 주기역 장치다 주기역 장치 주기역 장치 그런데 이거는 CPU 중앙 처리 장치고 이걸로 용량이 부족하니까 바깥에다가 하드디스크나 USB를 둔는 거예요 USB를 둘 수 있고 또는 하드디스크를 둘 수 있다는 거죠 하드디스크를 그러면 이 USB나 하드디스크는 뭐냐 이거는 보조역 장치죠 보조역 장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다 저장했다 하더라도 일을 처리하려면 보조역 장치에 두는 게 아니라 이 보조역 장치에 주기역 장치를 불려 들어와서 주기역 장치 내에서 일을 처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고운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주기역 장치는 주기역 장치는 우리가 반도체 기역 장치가 있는데요 반도체 기역 장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반도체 기역 장치 반도체 기역 장치입니다 반도체 기역 장치는 하나는 롬이 있고 하나는 람이 있다 롬과 람 롬은요 Read only memory Read란 말은 거죠 읽는다 Only 단지 읽기만 한다 그러니까 기록은 못하고 저장된 걸 읽어만 된다 그 다음에 램은요 랜덤 억세스 메모리입니다 랜덤 억세스 메모리 랜덤 억세스 메모리 이거는요 지웠다 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웠다 썰다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공장에 나올 때부터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무변입니다 무변 변화가 없어요 전원이 나가도 안 없어져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변하는 겁니다 변화 그래서 가변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컴퓨터 작업하다가 어떨 때 에러가 나면요 그냥 우리가 손으로 파워를 꺼버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드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 인터럽트 걸어버리면 지워 꺼져버려요 꺼지면 뭐냐 그 전에 때 메모리가 싹 지워져버린 거잖아요 그게 바로 희발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롬 Read only memory 새로운 내용을 저장할 수 없고 저장된 내용을 읽어내기만 하는 메모리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일발로 로면에 있는 것을 펌웨어라고 한다 펌웨어 램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있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메모리다 희발성이다 날아가버린다 희발성이란 말은 전원을 빼버리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희발성 소자라서 가장 많이 상하는 반도체 소자이고 비희발성 소자는 자기코아가 있다 여기다가 자기코아를 넣었네요 자기코아 램인데 자기코아 사실은 자기코아는 넣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구분했네요 그 다음에 롬의 종류가 6가지네요 마스크롬 P-ROM E-P-ROM E-P-ROM E-A-P-ROM 플래시 메모리 그래서 마스크는요 한 번 저장된 내용은 절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롬할 때는 마스크롬을 말해요 한 번 저장된 데이터 내용은 불가능합니다 대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P-ROM은 한 번은 바꿨습니다 한 번은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E-P-ROM 자외선에 노출해서 재작된다 E-P-ROM 전기신호로 썼다 썼다 할 수 있다 지울다 했다 E-P-ROM E-P-ROM 플래시 메모리 전원을 끊어서 끊어도 기억된 내용을 유지하더라 플래시 메모리 람입니다 S-RAM D-RAM 이건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죠 S-RAM은요 가격이 비싸고 속도가 빠릅니다 D-RAM은요 다이나믹 램인데 가격이 저렴하고 속도가 느려요 보통 가격이 비싸고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면 가격이 비싸요 속도가 늦으면 가격이 쌉니다 S 스피드 그래서 빠르다 D 쳐진다 뒤쳐진다 뒤쳐진다 저속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적장치를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반연구적으로 제작한다 반연구적으로 주기적장치에서 주기적장치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다 비휘발생이고 가격이 저렴하고 큰 용량을 갖는다 직접 접근제어 그 다음에 순차적 접근이 된다 순차적 접근이라는 말은요 순서 것 하나씩 하나씩 앞에서부터 하면 된다 직접 뭐냐면 우리가 지정한 그 주소로 바로 찾아간다는 거죠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접근해서 데이터를 기억하는 걸 한다 그래서 순차적 접근은 자기테이프 ccd가 있고요 직접 접근방에서는 자기 디스크 자기 드럼 하드 디스크 이쪽에 보시면 광 디스크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자이테이프 동작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중요하다고 써있네요 캐시란 말이야 캐시 캐시란 말은요 중앙처리장차와 주기적장치 사이에 있는 적은 용량의 메모리로서 매우 빠른 기적장치다 캐시 메모리 캐시 캐시 그래서 시스템 메모리와 프로세스 차이를 속도가 해서 시스템 메모리보다 더 빠른 캐시 메모리를 사용한다 캐시 메모리 캐시 캐시